휘영! 휘영! 준비됐나요? 눈 감아주시고요. 5, 4, 3, 2, 1, 떠주세요. 휘영만의 라면 맛있게 끓이는 비법이 있다면? 대충 끓이세요. 반말 버전으로 판타지에게 한 마리 해준다면? 사랑해. 천재캣을 자주 입는 휘영, 요즘... 감았어요. 아, 감았어요? 감았어요. 자, 14초 1년! 휘영! 여기서 더욱 더 영광스러운 건 만약에 희제님이 5위 끈 안에 때려놓으시면 트롯의 자존심입니다. 자, 3, 5번 갑시다. 휘제, 할 수 있다. 휘화, 4분 59초입니다. 잠깐만,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지? 떨려. 너 왜 이렇게 떨려? 그래서 1초 나온 거예요. 자, 심호흡하시고. 되게 긴장되네. 휘제님, 화이팅! 3, 2, 1. 애교 버전으로 이번 신곡 소개 한 번. 짠짠짠은 너무너무 좋은 노래야. 많이 들어줘. 이번 앨범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포인트 안무? 팩트 폭격기로서 MC 붐에게 지금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대지마. 가수가 아니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지? 어, 패션 종사? 오래가시네. 오와, 아기 까무시네. 최근 알게 된 신조어는? 망관부. 인디언 보조개 보여줘. 인디언 보조개? 어. 우스다가 까물 수 있어요. 오! 트로트 대표 먹개비. 요즘 꽂힌 음식은? 요즘? 아, 요즘? 까먹어! 까먹어! 자, 결과 공개합니다. 결과! 1분 55초입니다. 1분 55초입니다. 1분 55초 2호. 1분 55초 2호. 4위를 기록합니다. 5위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허경환 씨가 7위권 박근혜 미련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보기가 너무 좋아요. 트로트의 자존심을 지켰나요? 지켰어요! 아, 지켰습니다! 아, 트로트의 자존심. 이제는 김희재 씨가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한 7등 안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다, 오래 버틸 수 있다. 렌즈 낀 거 없으시죠? 어, 소프트 렌즈. 소프트 렌즈. 3, 2, 1. 유일하게 여동생이 있는 재윤 여동생을 소개시켜줄 수 있는 멤버는? 없어요. 재윤이 엉덩이를 가장 좋아하는 멤버예요? 제 엉덩이 좋아하는 멤버. 지금 저기 잠깐 가 있습니다. 최애 과자 추천해줘. 요즘 꽂힌 과자는 닭다리 과자입니다. 재윤아! 한번 보여줘. 잘 버틴다. 왜 이래? 자, 한눈판은 판타지에게 재윤 버전 집중하자 보여줘. 판타지에 집중하자. 다른 아이돌 레전드 지킨 보는 판타지, 다른 아이돌 V땡 보는 판타지. 둘 다 싫어요. 하나만. 저만 봐주세요. 우리만, 우리만. 샌드라이버 봐. 샌드라이버 봐. 우와, 대박. 자, 찍고 싶은 광고는? 예? 찍고 싶은 광고.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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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까맣어! 야, 이리 바뀌나요? 이리 가자, 좀만 더. 어, 이리 바뀌어요? 생머리, 생머리. 왼쪽 눈, 오른쪽 눈 어디가 더 마음에 드나요? 저, 저. 저 왼쪽이에요, 왼쪽. 엄청나다. 네, 공식입니다. 공식이고 렌즈가 빠졌어요. 공식이고 렌즈가 빠졌어요. 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렌즈 빠졌어요? 렌즈가 빠졌어요. 렌즈가 빠졌어요. 렌즈가 빠졌어요. 에이